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직구 핫딜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세일정보 있고 어저께 부활절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독일 코스 공식 홈페이지 20% 세일 나왔습니다. 어저께는 미국 공식 홈페이지 소개해드렸는데 독일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원래도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컨버스 런스타이크 새로운 색상 안내해드릴거고 컨버스 런스타이크 블랙색상 가장 인기있는 색상도 현재 판매하는 곳 찾았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디겜 볼테르 공식 홈페이지 30% 세일되고 있습니다. 남성제품 여성제품 전부 다 만나 볼 수 있고 락포트 30%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되고 어반아웃피터스에서 40% 세일 시작됐습니다. 파타고니아 제품 등등 만나 볼 수 있고 hbx 사이트 미드시즌 세일 30% 세일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톤아일랜드 제품이라던지 메종마르지엘라 아미 아크네 등등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더헛 영국 사이트 바버 자켓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바버 리데스 데일 자켓 같은 경우 세일받아서 구입하시면 9만원대에 9만천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호주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 현재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되고 있어서 가격 굉장히 좋고 독일 라이키 공식 홈페이지 현재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마찬가지로 30% 세일됩니다. 마이테레사 20% 할인코드 아직 종료되지 않아서 부활절 맞아서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부활절 맞아서 맨카인드 이솝 제품들 30% 세일하고 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때 나왔던 그런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케라스타즈 제품들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왈롭스키 공식 홈페이지 4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마사지건 200불짜리 제품을 40불에 판매하고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 통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할인코드도 아래쪽 그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네이버 직구정보통카페 가입하셔가지고 여러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인스타 하시는 분들도 인스타그램 반드시 팔로우하시면 여러가지 정보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직구 핫딜정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는 독일코스 공식 홈페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미국 공식 홈페이지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독일 공식 홈페이지 소개해드릴거고 독일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원래도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이 좋습니다. 정상가 제품들 전부다 20%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하고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셨는데 한국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이 된다거나 미국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이 된다는 경우는 오른쪽 맨 위쪽 부분 쉬핑 투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점원이 선택하시고 잉글리시로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보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안그러면 독일어로 보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독일 사이트이기 때문에 독일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됩니다. 구입하신 금액이 미화로 150달러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남성 제품 most popular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제품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전부다 20%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원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도 구경해보시고 봄 여름 제품들 여러가지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페이지뿐만 아니라 남성 제품들 신제품을 보신다거나 여러가지 제품도 클릭해서 다른 제품들도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트 코튼 자켓 이 제품 많이 구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제품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사이즈 전부 다 있습니다.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이즈도 스틸블루 그리고 블랙 색상 이렇게 두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구입하시는 투일 자켓 같은 경우도 현재 사이즈 전부 다 있습니다. 가장 인기있는 색상 미드나잇 블루 색상 현재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제품 같은 경우는 89유로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20% 세일되면 대략 71유로까지 떨어지고 네이버에서 71유로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94,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 좋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같이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정상가 제품들 전부 다 2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아이들 제품들도 신상 제품들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아이들 제품도 같이 구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독일 코스 공식 홈페이지 20% 세일 자주 나오는 세일 아닙니다.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들은 컨버스 런스타이크 재고 있는 것들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오프스프링이라는 영국 사이트이고 지금 보시면 사이즈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남성 사이즈는 아니지만 200 그래도 여성분들이 신을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 들어왔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사이즈가 남성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잘 보고 구입하셔야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크게 나온다고 하니까 꼭 사이즈티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도 작은 사이즈 신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영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고 현재 20% 할인코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코드 입력하시고 구입하시면 20%도 세일받아서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컨버스 런스타이크 스모크 제품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색상 새롭게 출시된 그런 제품이고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는 영국 컨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이즈 대부분 다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제품, 남성제품이 따로 없기 때문에 꼭 사이즈 잘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국 공식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독일 컨버스 공식 홈페이지도 여러가지 사이즈 전부 다 있고 독일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나라의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이런 제품 나중에는 굉장히 구입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구경해보시고 빠르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자디겜 볼테르 미국 공식 홈페이지 현재 30% 세일되고 있습니다. 사이트 전체 세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세일하는 제품들만 보여드릴 건데 세일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정상가 제품들도 전부 다 30% 세일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할인코드는 아래쪽 설명부분 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미국 배송대행지 이용해서 받아보셔야지 되는데 미국 배송대행지까지는 무료로 제품 보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고 여성제품 세일하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30% 세일됩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페이지 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 제품들도 자디겜 볼테도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인데 지금 보여드린 이런 맨투맨 같은 경우 152불밖에 하지 않고 30% 세일되기 때문에 대략 10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가격 좋으니까 이런 맨투맨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가죽 자켓이라든지 반팔 티셔츠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자디겜 볼테를 원래 좋아하셨던 분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세일 제품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상가 제품이라든지 신상 제품들도 전부 다 30% 할인코드가 적용되기 때문에 위쪽에서 신상 제품 클릭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락포트 미국 공식 홈페이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이미 30% 세일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30% 할인이 됩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트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없습니다. 락포트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 백화점에도 입점이 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이고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15만원, 16만원, 대략 20만원 정도 주셔야지 되는 그런 제품들인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제품들 100불 안쪽으로 떨어져 있어서 가격 굉장히 좋고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3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이런 부츠나 이런 구두 같은 경우 80불, 90불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 세일받아서 구입하시면 대략 6만원, 7만원 정도면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30% 세일됩니다. 200불만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기 때문에 가격 좋으니까 빠르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어반아웃피터스 현재 최대 40% 세일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래쪽 링크 클릭하셨는데 한국 어반아웃피터스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 맨 아래쪽으로 내리셔서 퀵 링크 부분에 샵 USA 클릭하셔가지고 보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미국 설정으로 변경이 되신 거고 미국 설정으로 변경하셨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됩니다. 한국 사이트 같은 경우는 파타고니아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이트로 변경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타고니아 제품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파타고니아 제품들 지금 보시는 P6 로고 맨투맨 같은 경우도 49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 이 색상 뿐만 아니라 검정 색상도 있습니다. 후디도 세일해서 판매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파타고니아 레트로 파일 자켓도 99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전에 구입하셨던 파타고니아 캔버스 자켓 같은 경우도 140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제품뿐만 아니라 노스페이스 제품들도 굉장히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고 나이키 제품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볼 수 있고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알파 인더스트리 항공점퍼 같은 경우도 150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최대 40%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들어가서 같이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HBX라는 홍콩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입니다. 프라이벳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 30% 할인코드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일이 곧 종료된다고 하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할인코드 넣으시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에 있는 제품들 전부 다 3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 원래는 40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 된다고 적혀져 있는데 할인코드 넣고 구입하시는 경우는 무료배송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들은 스톤아일랜드 제품들입니다. 스톤아일랜드 제품 다양한 신상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전부 다 3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이런 티셔츠 같은 경우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 대략 15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가격에서 30% 세일 되기 때문에 10만원 초반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 굉장히 좋은 거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스톤아일랜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존 키친의 제품도 이곳이 가장 저렴한 것 같습니다. 큰 폭스 헤드 제품 11만 5천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3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메존 키친의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런 맨투맨 같은 경우 16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30% 세일 되면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대략 12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메존 키친의 제품들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존 마르지엘라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링크에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3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카드홀더, 스티치 카드홀더도 25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30% 세일 받으면 17만 5천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트 전체 링크도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전체 페이지 아래쪽에 링크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전체 세일되는 제품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실 분들은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 찾고 싶으신 분들은 왼쪽 부분, 브랜드 부분에서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 클릭하셔서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많은 제품들 30% 세일되고 있습니다. 오프화이트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메종마르즸라 버켓백도 3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아크네 스튜디오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더헛이라는 영국 사이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트 부활절 맞아서 많은 세일되고 있는데 현재 50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15파운드 할인 75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25파운드 할인 그리고 100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35파운드 할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파운드 언저리로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35파운드 할인받으면 최대 35%까지 세일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이트이고 한국 직배송 100파운드 넘게 구입하시면 무료로 배송해주고 있습니다. 가격 좋으니까 꼭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보시면 좋을 제품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바버 리데스데일 퀼팅 자켓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호주 달러로 이렇게 변경하셔야지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지금 19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 100파운드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할인받아서 구입하시면 대략 9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10만원도 안되는 그런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 사이즈도 전부 다 있습니다. 10만원 안쪽으로 떨어지는 경우 정말 드뭅니다. 정말 드물기 때문에 꼭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제품뿐만 아니라 바버 헤리테지 비데일 자켓 이 제품도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인데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35파운드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많은 분들이 구입하고 계시는 바버 비드네일 여성분들 자켓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바버 자켓 전체에 보실 분들은 아래쪽에 링크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최대 35파운드까지 세일받아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버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다른 제품들도 같이 구경해보실 분들은 제품 전체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 옷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루크루즈의 냄비라든지 홈웨어 등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크루즈의 제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호주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 현재 지금 보시면 최대 50%까지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됩니다. 그래서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30% 세일됩니다. 호주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고 구입하신 금액이 미화로 환전하셨을 때 150달러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이 호주 달러라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남성제품 세일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부 다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30% 세일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보여드린 이런 제품 이런 신발 9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90불 곱하기 점치를 하면 30% 세일된 63불 가격 볼 수 있고 곱하기 현재 호주 달러 760원 정도 곱하시면 대략 47,000원 48,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 굉장히 좋은 제품들 많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보여드린 세일 금액에서 추가적인 30% 세일받아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은 거 보여드리고 있는데 장바구니에 이렇게 담으시고 여기 프로모션 코드 부분 이쪽 부분에다가 아래쪽에 있는 할인 코드 넣고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이렇게 30% 추가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원래 가격으로 하면 대략 400불 정도 되는데 자동으로 할인되는 거 그 다음 30% 할인 중복 적용되면서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독일 라이키 공식 홈페이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라이키 공식 홈페이지 현재 30% 추가 세일 나와서 여러가지 제품들 3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세일하는 제품들도 추가 30% 세일되고 정상가 제품들도 일부 제품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30% 세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꼭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구입하신 에어맥스 270 리액트 제품 리액트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남성 제품 111유로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 111유로 곱하기 점칠하면 30% 세일된 77유로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77유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0만 2천원 정도 됩니다.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 독일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독일 배송되는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고 구입하신 금액이 미화로 150달러 넘게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관부가 쎄 발생합니다.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인데 미국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처럼 그렇게 구입이 어렵지 않습니다. 구입이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세일 페이지에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어맥스 720 제품 에어맥스 270 에어맥스 리액트 베이퍼맥스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에어맥스 97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나이키 제품은 이곳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설명해 드렸지만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가격 좋습니다. 지금 보신 이런 제품 토날 화이트 제품 60, 60, 62유로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 30% 할인받아서 구입하시면 지금 보여드린 이런 제품은 5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 말도 안되는 그런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마이테레사 부활절 맞아서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20% 할인코드 계속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아이들 제품 같은 경우는 30% 할인코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아이들 제품 같은 경우는 30% 할인해 한국으로 무료배송도 해주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마이테레사 같은 경우는 원래 명품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아이들 제품들도 명품 제품들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제품들 이렇게 만나 볼 수 있고 돌체 앤 가바나 발망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버벌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고 구입할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전부 다 30% 세일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직배송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 제품들 작정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략 2000개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성 제품들도 20% 할인코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일 곧 종료되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브랜드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 아래쪽에는 링크를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 있는지 찾아보시고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본인이 원하시는 브랜드가 없는 경우라면 여기 디자이너 부분에서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 이렇게 클릭하시면 방금 아미를 클릭했는데 아미 제품만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이 페이지가 전부 다 세일에 적용되는 제품들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자이너 부분 클릭하시게 되는 경우 아미 제품도 이렇게 세일하는 제품들만 만나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미 후디라던지 아미 후디 굉장히 저렴합니다. 175유로에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20% 세일 되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막바지 세일입니다.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시는 브랜드 클릭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20% 세일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로앱의 퍼즐백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발렌시아가 제품들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테레사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드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보고 참고하시면 쉽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렴하게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코글스입니다. 코글스도 현재 굉장히 많은 세일 코글스도 현재 굉장히 많은 세일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150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50파운드 할인해주고 있고 300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100파운드 할인 400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150파운드 할인되고 있습니다. 400파운드 딱 맞춰서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에 150파운드 할인되면 대략 38% 정도 세일됩니다. 굉장히 많은 세일이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글스 사이트 같은 경우도 더헛 사이트랑 같은 계열의 사이트입니다. 영국 사이트이고 여기 오른쪽 맨 위쪽 부분 설정 부분을 호주 달러로 하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100파운드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 직배송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글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설명드리다시피 텍스 리베이트 할인 행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이전에 구입하시고 관부가세 내시게 되는 경우 30파운드 바우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부가세 내신 분들은 30파운드 바우처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그런 브랜드들 소개시켜드릴 텐데 일단 아페스 제품들 둘러보시면 좋습니다. 아페스 하프문백이라든지 여러가지 핸드백 지갑 종류 찾아볼 수 있고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 아페스 청자켓도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 좋으니까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아페스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그리고 아페스 제품 청바지라든지 이런 것들 찾으시는 분들은 컬티즘 25% 세일되고 있고 그 세일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 또는 올려드린 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컬티즘 사이트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 컴퍼니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티셔츠 같은 경우 가장 기본적인 티셔츠 113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금액 자체도 8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인코드 이렇게 적용돼서 구입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가격 많이 떨어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후디라든지 맨투맨 등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CP 컴퍼니 제품들도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이자벨만한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고 전부 다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전에 보다 훨씬 더 많은 세일이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400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꼭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 전체 페이지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전부 다 세일에 적용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고 3천여개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겐조라든지 디스케어드 등등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글스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드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쉽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맨카인드에서 이솝 제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30%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고 처음 구입하시는 경우 아래쪽에 제 초대링크 있습니다. 초대링크 통해서 가입하시면 10파운드 추가적으로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솝 제품들 전부 다 3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대략 70파운드 이상만 구입하시면 한국 직배송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가격 좋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이솝 파슬리 시드 세럼 30% 세일되서 가격 초특가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고 지금 보여드리는 금액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는 한 번 정도 나올 정도의 그런 30% 할인 코드니까 여러가지 제품들 쟁여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보여드릴 사이트는 HQ헤어라는 방금 보여드린 맨카인드의 계열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에서는 캐나스타즈 제품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캐나스타즈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직접 배송해주는 사이트가 이곳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세일되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 47파운드짜리 제품을 38파운드에 판매되고 있는데 20% 할인 코드가 있습니다. 20% 할인 코드 넣고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추가적인 세일도 받아서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사이트도 초대링크 있습니다. 초대링크 통해서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10파운드 할인받아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캐나스타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몽테르미크 보여드리고 있고 헤어 손상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 헤어 보호를 위해서 많은 분들 사용하시는 그런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여러가지 캐나스타즈 제품 전부 다 추가적으로 20% 세일받아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소개시켜드렸을 때는 이 세일에 추가적으로 무료 증정품도 증정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증정품이 품절이 됐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증정품은 없지만 굉장히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국 스왈롭스키 공식 홈페이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40% 세일되고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고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보가세 붙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최대 40%가 아니라 전체 다 40%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내려서 로드모어 부분 누르시면 계속해서 세일 제품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실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사랑의 불시착에서 손예진이 하고 나온 제품들 전부 다 수알롭스키 제품들입니다. 이곳에서 40%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하게 손예진이 차고 나온 제품들도 있으니까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마사지건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20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아래쪽에 할인코드 있습니다. 할인코드 넣고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지금 보여드린 제품 160불이나 할인되면서 40불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 좋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올려드린 여러가지 제품들보다 가장 저렴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격 좋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40불에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문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것들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문의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을 굉장히 많이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세일이 잘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세일이 나오게 되는 경우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구 정보 빠르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도 해두셔야지 빠른 정보 받아볼 수 있고 세일 정보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하트일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